왜냐하면 마지막에 선물을 드릴 때 거기서 뒤에서부터 드리다 보니까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받다 그러면 모자라 그래서 난리 나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가서 드리는 거예요 자리에 앞으로 나와서 앉으십시오 이분 나오셔서 앉으십시오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앞에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안 되십시오 어젯에 다 앉으십시오 그래 앉아계시는 분들한테 차근차근 드리는 거예요 선물을 저 뒤에서 드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싸우고 막 시끄럽고 막 다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